2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라니가 많이 생각나는 하루입니다. 라니 추모 영상으로 쓰였던 코로나 델마의 노을지는 바닷가 드론 영상을 보시면서 오늘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소식도 몇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오늘 발표된 중요한 경제지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실업수상 청구건수 소식입니다. 미국 내 계속 실업수상 청구건수가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계속 실업수상은 최소 2주 이상 실업수상을 신청하는 것으로 기존 실직자 가운데 새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감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상 청구건수가 전주보다 1만 3천 건 증가한 21만 5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일주일 동안 1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고 실업수상을 청구했다는 뜻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21만 건을 웃도는 수준이기도 한데요. 신규 실업수상 청구건수는 지난해 7월 이후 감소했습니다. 같은 해 9월 이후 20만 건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계속 실업수상 청구건수의 경우 2월 11일에서 17일 주간 190만 5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4만 5건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18일에서 24일 주간 192만 5천 건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연준은 노동시장 과열이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통화정책 방향을 판단하기 전에 고용관련 지표를 눈여겨보는 상황이었죠. 오늘 실업수상 청구건수보다도 더 중요한 경제지표가 발표됐었죠. 맞습니다. PC입니다. 이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1월 들어 도매물가 즉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 밖으로 크게 상승했었잖아요. 이어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하는 PC 오늘 장시학하기 1시간 전에 발표가 됐는데 시장의 예상치와 딱 맞게 예상한 것만 예상한 것만 예상한 것만 나왔습니다. 물론 몇 개는 조금 높게 나왔는데 좀 안도감을 월가가 좀 안도감을 나타냈거든요. 너무 빨리 안도감을 나타냈나 초반에 좀 장이 많이 빠졌었죠. 미국 상무부는 1월 PC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4%가 상승했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전월과 비교해서는 0.3% 상승했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8% 전월 대비 0.4% 각각 상승했습니다. 1월 개인 소비 지출은 전월 대비 0.2% 개인 소득은 전월 대비 0.3% 증가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지표는 모두 월3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에 부합했는데요. 비록 예상 수준에 머물긴 했지만 전문가들은 근원 PC 가격지수의 전월 대비 상승률이 0.4%로 지난해 1월 0.5% 이후 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월의 상품폭은 2% 물가 상승률 목표 달성까지의 길이 순탄치 않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빠진 거죠. 금리이나 당부가 쉽지 않겠다. 아시다시피 PC 가격지수는 미국의 거주자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가격을 측정하는 지표인데요. 연준은 통화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때 CPI 대신 PC 가격지수를 준 거로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여러 번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들이 지금 치킨게임에 돌입했다는 소식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서로들 가격들을 계속 맞추고 있어요. 그만큼 중국의 내수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거고 해외로 눈을 돌린다 하더라도 가격 말고는 내세울 게 없는 분위기인데 문제는 소형차 저가용 모델만에 해당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중형차도 가격을 계속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BRD가 내리니까 니오, 샤워풍, 리오토드, 용갈의 통표정이 안 내릴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치킨게임에 돌입한 중국의 전기차 시장들, 기업들 향후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불안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 X, 트위터, 어제부터 모든 사용자가 음성 및 화상통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미용게이지 신문이 보도했는데요. 맘에 안 들면 블락시 기수도 있고요.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통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 뉴스를 딱 들으시면 작년에 일론 머스크가 처음으로 얘기했는데 그때는 유료 가입자들에 한해서만 하겠다고 했는데 정책을 좀 바꿨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하면 좀 안 될 것 같다 생각을 했던 것 같죠? 지금은 그냥 트위터 가입자 모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는데요. 혹자는 뭐야, 다른 데 이미 다 하고 있는 거잖아. 카톡도 하고 있고. 왜 이제 와서 그래?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일론 머스크가 또 어떤 남자입니까? 한 번 하면 한다는 남자 아닙니까? 트위터를 인수할 당시에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을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지켜보아야 됩니다. 아셨죠? 와, 비트코인 한국 돈으로 9천만 원 찍었네요. 참 대단합니다. 많은 분들이 팀장님, 비트코인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 혼납니다. 왜 그걸 저한테 물어요? 코인 하나도 안 갖고 있는 저한테. 그럴 때 우리는 버핏 형님이 해주었던 중요한 교훈을 기다듬을 필요가 있죠. 버핏 형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 사장이 계속 날아가는 것 같고, 연말에는 15만불 간다는데, 사장이 너무 꼭지 같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핏이 이런 대답을 했죠. 그래서 비상구 옆에서 노세요. 나이트클럽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놀 때 비상구 옆에, 왜 비상구 옆에서 노느냐? 화재가 발생하거나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 가장 많이 탈출할 수 있는 곳, 그곳이라 이거죠. 자, IONQ, IONQ는 티커 이름이 뭐예요? IONQ죠? IONQ. 오늘 좀 전에 영상 두 편을 올려드렸습니다. 김정상 듀쿠대 교수가 IONQ CTO 자리에서 물러나 학계로 복귀했다는 소식입니다. 어저께 IONQ 실적 발표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피터 체프만 CEO는 이번 분기 말 김정상 박사가 듀쿠에서의 학업에 더 집중하기 위해 IONQ의 최고 기술 책임자인 CTO에서 물러날 예정이라면서 그는 앞으로 과학고문으로서의 자문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상 듀쿠대 교수는 크리스몬드 메릴랜드대 교수와 2015년 IONQ를 공동 창업했습니다. 몰러 교수와, 몰러, 몰러죠, 몰러. 크리스 몰러 교수는 지난해 10월 최고 과학 책임자에서 물러나면서 회사를 떠났고요. 이번에 김 교수가 물러나게 된 건데요. 김 교수는 지난해 12월 보이주식 24,547주를 매각하기도 했습니다. 거래 후에도 662만 1,788주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IONQ는 2021년 석팩을 통해 시장이 상장했죠. 우회 상장했고 김 교수가 한국인이라는 점에서 서학개미들도 집중적인 투자를 받았죠. 현대차, 삼성전자 등이 투자하기도 했죠. 이날 발표된 IONQ 연간 실적은 매출 2,2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98% 늘어났습니다. 연간 수준은 6,51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무려, 놀라지 마세요, 166%를 기록했습니다. 와, 이렇게 장사를 잘했어. 연간 순소실은 1억 5,780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현금 및 현금 자산성은 12월 말 기준 4억 5,590만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IONQ는 새로운 이사진도 발표를 했는데요. 로버트 카딜로 전 국토지리정보국 국장과 델 테크놀로지의 빌 스캐널 사장을 이사로 선임했습니다. 팔란티어처럼 정부 쪽에 좀 마케팅과 커넥션을 이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IONQ 종목을 다루는 유튜버들이 많지 않은데, 미즈노는 유일하게 할 말 다하는 유튜버인가 아시죠? 저는 IONQ의 상승보다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멀로 교수가 떠나고 난 이후에 IONQ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렇죠? 한번 주의깊게 보시면서 이 영상, 뉴스 영상 후반에 제가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집중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키는 투자가 우선입니다. 마커 저커버그가 지금 한국 방문한 거 아시죠? 잘 되길 바랍니다. 세일즈포스 어제 실적 발표했죠? 클라우드 수요 둔화 우려의 비관적 실적 전망인데요. 세일즈포스가 클라우드 부문 수요 둔화 우려를 근거로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매출 전망을 내놨습니다. CRM이죠, 티커명은. 세일즈포스는 고객관계 관리 솔루션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데요. 로이러 통신은 세일즈포스의 비관적 실적 전망에 대해 고객사들이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 클라우드 및 기술 관련 지출이 둔화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기술업계 해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세일즈포스는 지난달 전체 직원의 1%가량인 700명의 감원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다만 세일즈포스의 2024년 회계 년도 4분기 실적은 고객사들의 클라우드 지출 증가에 힘입어 시장 전망을 웃돌았습니다. 4분기의 매출은 전망치 92억 2천만 달러를 넘어섰고요. EPS도 전망치 2.26달러를 살짝 넘겼습니다. 2.29 나왔습니다. 세일즈포스는 이날 1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과 창사 후 분기 배당 방침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5% 이상 빠졌다가 일부 좀 줄이기도 했죠. 저 정도로 주주 보호의 승부수를 띄웠는데도 주가가 와 좀 의외였습니다. 저도 일단 움직임이 그닥 많지 않았다는 것도 의외였고요. 그렇죠? 십자하는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금 시장은 워런 버핏 형님의 충고를 기다듬어 들어야 됩니다. 주식시장이 아니라 투전판이다. 지키는 투자가 우선이라는 사실을 꼭 꼭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좀 더 준비한 소식들이 있기는 한데요. 좀 더 전해드릴까요? 어저께 여러분 코인베이스 사이트 자체가 계좌가 제로가 됐다가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근데 지금 제가 보면 좀 답답한 게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더라고요. 와 얼마나 접속자가 많으면 코인베이스 코인베이스가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와 역시 지금 대세는 역시 코인 투자야! 하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큰일 납니다. 뭔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굳이 코인베이스의 그 사건 아니어도 대세인 거는 누가 모릅니까? 여러분 가상화폐 제가 코인베이스를 디스하자는 게 아니라 가상화폐 여러분 돈이 들어가는 곳에 갑자기 계좌가 그렇게 됐는데 브레이크 고장난 차를 운전하면서 사고 안 난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주식 잘하고 싶으십니까? 뉴스와 사건을 제대로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 현지 소식 몇 가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라스카에서 발생한 한파가 남가주로 내려오면서 오늘부터 기온이 50도대 초반에 추운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도대체 따뜻한 봄날은 언제 오는 건지 추워 죽겠습니다. 지금 자 PC 발표 말씀드렸고요. 연방정부 임시 예산의 1차 만료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일부 부처 예산에 합의하고 쟁점 처리 예산 처리 시한은 늦추기로 해 연방정부 셧다운을 모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무감각해지는 것 같아요. 연방정부 셧다운은 옛날에 북한에서 미사일 쏘는 것 정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대부분의 패스트푸드 업체 직원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20달러로 인상되는 가운데 하루 8시간만 일하도 180분 한 달 내내 일하면 4,800분 한 달 내내는 일을 안 하죠. 개빈 유섬 주지사의 측근 인사가 운영하는 업체가 면제 혜택을 받게 되면서 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개빈 유섬 정치 못 차리죠잉. 자 비싼 융자로 학비로 융자비까지 지고 있는 대졸자들이 절반이나 출발을 잘못하면서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직장과 인턴십 전공이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제가 풍성하게 아들에게 지원해주는 아빠는 아니지만 첫째 아들 대학 졸업할 때 빚 지지 않도록 아들이 워낙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도 많이 봤지만 저는 빚 지지 않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냥 빚을 밀려 빚만 안 물려줘도 그렇죠. 빚만 안 물려주고 페이오프 된 집 정도만 하면 잘 이뤄실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열심히 합시다 아버지들. 올해 81세로 고령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기 건강검진을 마쳤는데요. 주치의는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 새로운 우려사항은 없다. 직무에 적합하다. 아닌데. 치매인데. 치매끼 있는데. 왜 저렇게 얘기할까. 텍사스 북부 펜핸들 지역 23곳에서 발생한 스모크하우스 크릭 산불이 모두 100만 에이커로 확산되면서 3%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주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산불로 사망자는 아직 한 명 이 나왔습니다. 사망자가. 서울 면적의 5배라고 그러더라고요. 5배. 잔악계나 산불 조심.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갖고 서방에서 최근 언급된 우크라이나 파병론에 대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대규모 갈등을 늦을 수 있다며 강력 경고했고요. 나발니 사건이나 좀 얘기를 하지. 남가지 전역에 30여 개 박물관이 오늘 3월 31일 23일 죄송합니다. 3월 31일은 없죠. 3월 23일 토요일에 무료로 개방됩니다. 파킹이나 특별 이벤트는 포함되지 않고 방문 전에 박물관 별도 예약이나 문의가 권장되게 됩니다. CDC가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에게 올 봄에 코로나 추가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입원자와 사망자 대부분은 65세 이상으로 이들의 최신 접종률이 40%에 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마리아나를 사용하면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이 높아진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리아나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단별에 유사하다는 지적입니다. 유사항이 하나 더 심하지 않나? 마리아나? 피지 맙시다.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즉석식품 등 이른바 초가공식품의 섭취가 심장병과 당뇨, 제2형 당뇨병 발병과 조기 사망 등의 영향을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또다시 발표되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시장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 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맞이하는 이 장이, 맞닥뜨린 이 장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장인가 아닌가를 먼저 구분해낼 수 있는 모습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이정우 선수 샌프란시스코 왔잖아요. 시범 경기에 출전해서 안타치고 도루도 하고 혼자 북치고 장치고 참 잘했는데 이정우 선수가 야구 선수로서 제일 잘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빠른 발이고요, 아버지 닮아서. 바람에 손자잖아요.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컨택 능력이에요, 컨택 능력. 어떠한 볼이든, 어떤 공이 들어와도 맞춰러 낼 수 있는 능력. 그래서 1번 타자가 부실한 샌프란시스코, 도루 능력이 부족한 샌프란시스코가 이정우를 그 돈을 들여 스카웃한 거거든요. 주식 잘하고 싶으십니까? 잘하는 것으로 승부하십시오. 그러면 성공하는 투자자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